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정과제 선정작업에 돌입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초대 국무총리의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한 데 이어서 다음 주까지 새 정부 전체 내각을 발표할 방침인데요. 윤선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윤 기자, 우선 국정과제 선정작업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요. 오늘 아침에 안철수 위원장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분과별 국정과제 1차 초안을 보고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과별 조율 등을 거쳐서 국정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과 탈원전, 여성가족부 관련 정책 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인수위는 오는 18일에 국정과제 2차 초안 보고를 거쳐서 다음 달 2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요. 다음 달 3일부터 당선인이 직접 국정과제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에 초대 총리 후보의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이 됐는데 이 인선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당선인은 한덕수 후보의 풍부한 국정 경험을 첫 번째 인선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정권에서 중용이 됐었고요. 분야도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무총리, 주미대사, 무역협회장 등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특히 당선인은 경제안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적임자라고 치켜세웠는데요. 한덕수 후보 역시 지금을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생산력 높은 국가 등 4대 국정 운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차기 경제부총리는 누가 될 것이며 또 이 내각 구성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당선인 측은 이달 중순,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내각 구상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인사는 경제원팀인데요.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과 또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에는 최상목 전 기재부차관, 경제수석에는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하마평에 올랐습니다. 당초 유력 후보 가운데 하나로 꼽혔던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외가 됐다고 한덕수 후보가 설명했습니다. 네, 윤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